대통령실 출입하는 전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회담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지만 딱 1시간만 하자 이렇게 정한 건 아니죠. 실무회담에서 1시간가량 차단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회담 상황에 따라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사실 잘 예측이 안 되는데요. 만약 분위기가 좋다면 배석자 없이 독대회담이 중간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사실 정치권 최대 이슈가 바로 영수회담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좀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나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하는 영수회담인데다 이번 총선 참패 이후 만남이다 보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수회담에 대한 호감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조사 결과 긍정 반응 비율이 15.8%, 부정 반응은 24.3%로 부정 반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반응이 거의 60%에 육박한데요. 영수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한 채 일단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성과 측면에서 공동합의문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과가 있다면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겠죠. 당초 실무회담이 끝나고는 공동합의문이 아닌 각각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다시 한번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내일 회담의 성과는 의제와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시간이 1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은 만큼 백화점식으로 의제를 나열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양측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얘기해왔던 만큼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정 기자, 과거 영수회담은 어땠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던가요? 역대 영수회담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해에만 7차례나 만나면서 의학부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성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6년 전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만난 거였는데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당장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이번 총선 당선인들로 구성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여야가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된다면 대치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